산지직발송 경남통영굴신년특가 1KG 12,900원 가격문회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산지직발송 경남통영굴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업체 판매상품입니다. 바쁘신 판매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네트워크의 판매 접수일을 해주셨습니다. 경남 통영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해주셨습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영향이 가득한 재료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제철인 굴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타우린 성분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산지직발송 경남통영굴 판매합니다. 구매문회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월 한글자막 by 한효정